대전 지역 원도심과 신도심 간 아파트 매매량과 분양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 4,383건으로 서구와 유성구 아파트 매매 거래는 5천 건에 육박했지만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2천 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9월까지 신도심에서는 총 6,865건의 거래가 진행됐지만 원도심은 4,549건에 그쳤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최고가 순위도 1에서 20위까지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 소재의 아파트가 차지하는 등 지역 내 부동산 시장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